아름다운 손담비와 남자친구 이규혁의 웨딩사진이 공개됐다. 16일 소속사 H&T Entertainment는 5월 13일 손담비와 이규혁의 결혼식 현장을 공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손담비, 이규혁 부부에게 많은 축복과 따뜻한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배우 손담비와 소속사가 모두가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신부 손담비는 오프숄더 웨딩드레스 디자인으로 미모를 뽐내며 우월한 몸매를 뽐내고 있다. 신랑 이규혁은 하이트와 블랙의 두가지 수트 디자인으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부부는 그들의 중요한 날에 밝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담비, 1983년생 와 이규혁 전 국가대표는 2011년 SBS 피겨스케이팅쇼 키스앤크라이에서 처음 만났다.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다. 10년 후 두 사람은 제외했다. 지난 1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통해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녀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을 둘러싸여 너무 행복하다. 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13일 공식적으로 같은 집으로 돌아왔다. 결혼식에는 한류스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결혼식 사회는 kbsn 스포츠 방송인 이동근이 맡았고 싸이, 조건, 님실란 오전 2시 2추가를 불렀다. 모델 겸 배우 강승현이 결혼식에서 꽃을 잡았다. 하지만 손담비의 결혼식에는 신부의 절친인 배우 정여원과 공효진이 참석하지 않아 불참했다. 이것은 세 사람 사이의 불화와 마찰에 대한 소문을 촉발했습니다. 손담비는 루머에 앞서 결혼식에 와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헛소리가 너무 많이 퍼진다. 마침표. 둘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손담비의 소속사 측은 친구 두 명이 별석한 이유는 정여원과 공효진의 바쁜 촬영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담비의 소속사 측은 친구 두 명이 별석을 얘기하거나